여러분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오늘 명언으로 쉽게 배우는 명어 26. Grant Cardone의 명언입니다. 요즘 동기부여나 어떤 성공학으로 많이 강의하고 계신 분이죠. Grant Cardone의 명언을 봅시다. Never lower your target. Increase your actions. 너무 좋은 명언이죠. Never 뭐 뭐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Lower 낮추다. 뭐를 낮추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표를 절대 낮추지 마세요. 대신 뭐 하라고 했어요? increase. 증가시키세요. 뭐를? your actions. 실천이나 실행을 더 많이 하세요. 라는 뜻이죠. 저도 사실 여러분 이제 곧 연말이죠. 연초에 세웠던 여러분 계획이 있을 텐데 그 계획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 지키고 계세요? 아니면 낮추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낮췄었는데 이 명언을 보고 다시 그대로 높이고 제 액션을 조금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표를 정해두고 그거를 이룰 수 있는 실천을 계속하라는 실천의 중요성을 말한 명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Never lower your target. Increase your actions.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